허파라 이연시 복싱재관소속 신장 175 체중 64.75kg 이전 1부 1패 위허치 이연수는 최고 하이 복싱재관소속 신장 175 체중 64.5kg 1차 1승 한솔 주거기 기회 주시는 김현주 심판위원입니다. 한국권 대회 경기 규칙으로 안녕히 계십니다. 손님을 골라지 마시고 경기 중에 심판 지지에 따라서 한참을 골라지 마시고 선수 승리빙 . . . . . . . . 랩! 천번호 3컵 문을 가주세요. 천번호 3컵 문을 가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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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안타까는 하이씨! 머리 틀려다! 머리 좀 많이 피곤해! 널리 안타까? 나이스! 여행! 손짓이 좋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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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Vanessa 여기다가 더쳐 다들 말도 좋습니다 유진 화이팅 설레 유진이 형 밀이지 가야 쿠락이 나이스 다이스 아이스 나이스 다이스 무너 해야돼 우선 우선 나이스 유 예 다이스 화이팅! 홍코롬 빙에서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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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지마. 오우. 어휴. 이건 안 돼. 대단히 다 죽지마. 다 죽어. 다 죽어요. 다 죽지라고요. 다 죽지마. 다 죽지마. 다 죽지마. 이호준 화이팅! 이호준 화이팅! 이호준 화이팅! 다시 다시 만들면 하면 하이스lü! 다운드려야 어때? 이렇게 MP2 형 손 내야 – 손 내야 돼요 – 손 내야 해요 제이탁은 발으면 청 mounting 안 하면 조금씩 정의 품 생각 bzw. centimeters 기 Abdul 자! 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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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유진이! 손으로 해야지! 상승아! 유진이 형! 신중하고 끝까지 봐요! 그렇지! 나이스! 안 들어갔어! 머리 흔들어! 머리 흔들어! 나이스! 파이팅! 나이스! 아, 좋다! 아, 좋다! 어이! 왜 안 나와? 어이! 어이! sécur! 그렇지. 아니, 저 지금 로스야 소개! 아아이! 수호 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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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해 압박! 시작! 박스! 박스! 바로 쳐요 앞선 던져요 던져요 형 네네 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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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하게 해봐요 과장하게 나이스 과장하지 말고 레게 레게 다 맞아 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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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스크 올라왔습니다 화이팅 다가니 다가니 바꾸지 마자 밀고 밀고 나이스 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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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다가니 황진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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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